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밈 이 꾸라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이 게시한 것으로 말씀이 세분화되어 아랍으로 게시한 성서이거늘 이는 이해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 복음과 경고를 전하고 있노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외면하고 듣지 아니하며 말하길 우리의 마음이 다쳐져 있어 그대가 초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며 우리의 귀가 막혀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와 그대 사이에는 장벽이 있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일을 하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리라 말하더라 일러 가로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라 단지 하나님은 홀로 계신다는 게시가 내게 있었을 뿐이라 그러므로 그분께 향하는 올바른 길을 따르고 용서를 구하라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으리라 그들은 이슬람세를 내지 아니한 자들로 내스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보상이 있노라 일러 가로돼 이틀 만에 대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부정하며 그분과 더불어 다른 것을 숭비한단 말이뇨 그분은 만위의 주님이시라 하나님은 대지 위에 견고한 산들을 두시되 그 위로 높이 두시고 그 안에 축복을 두시었으며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흘간의 양식을 주었노라 그런 후 그분은 스스로 수증기로 가득한 하늘로 오르시며 하늘과 대지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좋든 싫든 간에 너희가 함께 오라 하니 그것들이 답하여 우리는 다 함께 순종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이틀 만에 일곱 개의 하늘을 완성하신 후 각 하늘의 인물을 부여하사 지상에 가까운 하늘을 빛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보호되도록 하였나니 그러함이 권능과 아심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창조이시라 그래도 그들이 외면한다면 일러가루되 아드와 사무대에 있었던 벌과 같은 징벌을 너희에게 경고하느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전후하여 그들에게 이르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을 때 그들은 말하길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면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셨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믿지 않도다 라고 하더라 아드 백성은 지상에서 진리에 대항하여 거만을 피우며 우리보다 강한 자 누구인요 라고 하였더라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함을 그들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단 말이뇨 그리하여 하나님은 궂은 날 그들에게 추운 폭풍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현세의 벌을 맛보게 했노라 그러나 내세의 벌은 더욱 수치스러운 것이 되며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무대 백성에게도 오른길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은 오른길보다는 소경의 길을 택하였으며 그들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 치욕스러운 벌이 그들 위에 있었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정의를 행하는 이들은 구제하였노라 하나님의 적들이 불지옥으로 모여 줄지어 행진할 그날을 상기하라 그들이 불지옥에 이르는 동안에 그들의 귀와 시야와 피부는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증언하느라 그들은 그들의 피부에게 너희는 왜 우리에게 반대하여 증언하느냐고 말하니 그것들은 만물의 화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도록 한 것이오 최초의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늘 너희는 그분에게로 귀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귀와 눈과 피부가 너희에게 반대하여 증언하지 못하도록 너희 자신을 숨길 수 없노라 오히려 너희는 너희가 저질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리라 생각했을 뿐이라 너희 주님에 대한 잘못 생각이 너희를 멸망케 하여 너희가 손실 중에 있게 되었노라 그들이 인내한다 하여도 불지옥은 그들의 주거지로 결정되었노라 그들이 은혜를 구하나 그때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중에 있게 되었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까운 동반자들을 두니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그들 뒤에 있는 것들을 그럴 듯 보이게 하더라 그것으로 인하여 이전에 역마와 사라진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말씀이 그들에게도 내려진 것이라 그들은 손실자 중에 있게 되었노라 불신자들은 말하니라 이 굴안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시끄럽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불신자로 하여금 가혹한 벌을 맛보게 할 것이며 그들이 행한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적에 대한 벌이니 그것은 곧 불지옥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거주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 믿음을 불신한 자들이 말하리라 주님이여 저희를 유혹했던 역마와 사람들을 보여주소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발로서 짓밟아 그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 되게 하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옳은 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강림하여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약속된 천국의 복음이 있노라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서 너희의 보호자들이라 너희는 그 안에서 너희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과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니 이것이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의 관대한 선물이라 하나님께 구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며 나는 이슬람에 순종하는 자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만큼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뇨 선과 악이 같을 수 없노라 그러므로 더 좋은 것으로 악을 퇴치하라 그렇게 할 때 그대의 적도 가까운 친구처럼 되느라 인내하여 스스로 자지하는 자 외에는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훌륭함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큰 은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을 수 없노라 사탄이 간섭하여 그들을 교란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그분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밤과 낮이 있고 태양과 달이 있노라 그러므로 태양과 달을 숭배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비한다면 그것들을 창조한 그분만을 경비하라 그러나 그들이 오만해 한다 하여도 그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들은 밤과 낮으로 그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피곤해 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있나니 그대는 불모의 대지를 보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내리니 생명이 움트고 수확이 증가하두다 실로 그것을 생동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실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 숨겨질 수 없노라 부활의 날 불지옥으로 던져지는 자와 안전하게 오는 자 중 어느 쪽이 더 나으뇨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실로 그분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메시지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것을 거역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들 수 없노라 실로 그것은 권능의 성서라 어떤 허위도 뒤에서나 또는 앞에서 그것에 접근할 수 없나니 그것은 지혜로 충만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그분의 의에 게시된 것이라 그대 이전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것들이 그대에게도 있었노라 실로 그대의 주님은 관용의 주님이오 또한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꾸란을 아랍어 아닌 다른 언어로 게시했다면 불신자들은 말했으리라 이 게시는 왜 분명하지 않느뇨 선지자는 아랍인인데 성서는 아랍어가 아니지 않느뇨 일러 가로되 그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오 치료라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귀먹으리오 소경이니 먼 곳에서 부르는 것을 듣는 자 같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을 때에 그것에 관하여 이론이 있었노라 그대 주님께서 유예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으리라 실로 이들도 그것에 관하여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노라 선을 행하는 자 그의 영혼을 위해서요 악을 행하는 자 그의 영혼을 위해 역행하는 것이니 그대 주님은 종들에게 조금도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를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또한 열매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과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날 그들을 불러 하나님에 비유했던 것들이 어디에 있느뇨라고 질문하시리니 이때 그들은 저희 가운데 한 사람의 증인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리라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은 그들을 방황케 한 후 떠나버리고 그들은 도피할 길이 없음을 인식하리라 인간이 선을 구할 때는 지치지 아니하나 사악함이 그를 스칠 때면 소망을 단념하고 절망에 빠지노라 인간에게 재앙이 있은 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맛보게 하니 이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오 심판의 시간이 오리라 생각지 아니하며 내가 내 주님께 이른다면 나는 그분에게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라고 그는 말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행하였던 것을 알려줄 것이며 또한 그분은 그들에게 가혹한 벌을 두리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면 이에 등을 돌리며 거만해하고 재앙이 그를 스칠 때는 계속하여 구원하더라 일러 가로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거역할 때 너희는 어떻게 됨을 알지 않느냐 멀리서 의심 속에 있는 자보다 더 방황하고 있는 자 누구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예증을 대지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보여주리니 이것이 진리임을 그들이 알 때까지라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느냐 지금도 그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의심하고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애와 싸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가능하십시오 그렇НАЯ МУЗЫКА 아멘